오늘은 진짜 너무 한심한 대한민국 결혼의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직 결혼 안하신 미혼 남성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마련된 집입니다. 전세금액 1억 6천 중에 1억 2천만 원이 전세대출로 이뤄진 집이죠. 전세금부터 혼수까지 모두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된 보금자리이고 여자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도 마시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며 약간의 게임을 하는 게 유일한 취미이죠. 하지만 그런 남자의 모습을 한국 여성은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바라봅니다. 남편은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 3년차 영업사원이며 월수입은 많이 벌면 천만원에서 한 푼도 못 벌어갈 정도로 편차가 커다란 편입니다. 아내는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으며 풍선아트를 주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는 여자이죠. 이 부부의 재정상태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고 남편의 수입은 모두 생활비에 들어가고 부족한 돈은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쪽에서는 가정살림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재밌는 건 여자가 구상 중인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대출이 부결나기 시작했고 여자의 신용점수는 밑바닥 수준이라 금리도 높고 승인도 받을 확률이 아주 낮은 상태이죠. 그녀는 남편에게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 인생 전매특허인 엄마가 딸 명의로 대출받고 연체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게 비밀인 거죠. 결국 여자는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대출이 아닌 결혼 전에 대출 때문에 부부는 갈등이 생기고 남편은 그런 장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그런 엄마를 버리지도 못하고 욕하지도 못하고 남편과 시댁에게 해결해줘라고 말하기만 할 뿐이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런 모습 따윈 보이지 않으며 영상은 끝나죠. 장모를 보면 딸을 볼 수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 보는 눈이 없는 죄로 평생을 퐁퐁나무로 살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내용. 여러분은 방송에서 조작해서 만든 내용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런 정신머리 없는 장모와 그걸 용인하는 딸이 이 세상에는 없다 생각하시나요? 최소 은수저 집안은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 매매해서 오냐라는 이 한국여자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혼해서 강남에서 전세 시작하는데 엄마가 그쪽 집안은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냐고. 나보고 모라모라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 라는 이 케이스가 보이시나요? 남자 쪽에서 9억 5천짜리 전세집을 해오는데 장모라는 여자는 딸년을 위해 아파트 구매해줘라고 외치는 저거라지. 여자가 혼수로 3천만원 해간다 하니까 엄마가 전세집인데 무슨 혼수해가냐고 말하더라고. 시발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머리 없는 장모와 한국여자 조합이 정말 방송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설정이라 생각되시나요? 남자는 무슨 죄를 지었고 남자의 부모님은 뭔 죄를 지어서 9억 5천을 지원해주는데도 욕을 처먹어야 하나요? 살아오면서 바깥일 한번 안해보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을 해서 현실감각이 없는 장모들. 그리고 그런 장모에게 휘둘리며 남편을 쥐어짜내면서 홍폭남 노릇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한국여자들. 참 진짜 환상의 콜라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딸이 어떻게 행동할지 미래를 보고 싶다면 장모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장모가 장인어른을 집안의 가장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며 개차반처럼 행동한다면 그걸 30년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와이프는 장모와 똑같이 행동할게 뻔합니다. 발렌타인만 30년 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한녀 장모를 30년간 보고 자란 한국여자는 그 장모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 부디 저런 집안과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까지 망치는 지름길이니 말입니다. 한심한 결혼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가 혼수로 3천만원 해간다 하니까 엄마가 전세집인데 무슨 혼수에 가냐고 말하더라고.